안녕 여러분! 오늘 11번가 배송하는 날이에요. 렛츠고! 좀 무겁다. 어디 계신지? 저를 원하셨을 거라. 11번가 배송 왔습니다. 그리운 오늘 같은 날 그리운 오늘 같은 날 그리운 오늘 같은 날 선물 준비! 진짜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기쁘고요. 11번가 화이팅! 알겠습니다. 11번가에서 배송 왔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먼저 하세요. 그만! 그만! 많은 고마운 드랙. 슬퍼가에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슬퍼가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슬퍼가 화이팅! 출발!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오전. 도망친. 123. 무데로 갈까. 한 번만. 그 날이. 반응. 축하드려요! 어머. 심으로. 두 발을 물려, 다른 사람. 하나. 뭐야? 네. 아무리 보내세요! 여기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글씨일 줄은 몰랐었거든요. 11번가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즐거웠고 마지막 분은 울기도 하시고 11번가 화이팅! 박봉 화이팅!